내일 아침엔 조금 춥지만 오후부터는 기온이 올라 포항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꽤 포근할 전망입니다.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은 1월의 첫 주말입니다. 야외 활동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고요. 하늘에도 구름만 많이 끼는 등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밤에는 구름이 불이 없어서 기온이 빨리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포항이 2도, 경주가 영하 2도를 보이는 등 기온이 낮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포항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포항과 경주, 오후에는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 내외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11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구름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4도, 독도 6도,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9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도 대체로 구름만 낀 가운데 동해남부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점점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 주 중에는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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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